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맛있겠죠 오늘은 대체불가 기분좋게 매운맛 응급실 국물 떡볶이를 소개할게요 자 이렇게 응볶이 매운맛과 순한맛을 골고루 맛볼 건데요 여기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최강 토핑 고소하고 감질나게 맛있는 치즈 믹스 까지 꼭 드셔보세요 응떡하면 치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응떡치즈가 이렇게 밀키트로 출시가 됐어요 추가 상품으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뒷면에 조리 방법이 나오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간편하거든요 구성도 굉장히 야무지고요 응볶이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매운맛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떡을 찬물에 5분간 담가서 해동하고 흐른 물에 씻은 다음에 팬에 모든 재료를 넣고요 물 500ml 넣고 끓이면 돼요 전혀 야채 같은 거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떡이 국물 위에 떠오르게 5분 정도 끓이면은 완성이고요 정말 정말 핵 매운 매운 소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고추장 느낌인데 이게 진짜 매워요 양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소스는 응급실 국물떡볶이표 수제특별소스랍니다 토핑이 받을 수가 없죠 제가 좋아하는 삶은 계란이며 각종 야채를 넣었고요 여러분 마침 라면 사례가 또 이렇게 왔거든요 출시 이벤트용으로 증정이 됐어요 와우 이런 센스 자 그리고 마무리 토핑은 치즈 그냥 치즈가 아니라 이 응볶이만의 치즈 믹스를 넣어주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소세지, 면사리, 야채, 치즈 같은 거 넣으면 더 좋고요 자 뚜껑을 살짝 덮으니까 치즈가 스르륵 녹네요 아우 이 매운 향이 코끝을 자극하는데 입에 침이 보이고요 와 이 밀떡 쫄깃탱탱한 느낌 어우 완전 죽이는데요 이 라면 사례까지 넣으니까 와 근데 이 매운 느낌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치즈를 넣으니까 그나마 좀 고소하면서 매운맛이 확실히 중화가 되고요 이 치즈가 쭉쭉 늘어나면서 떡볶이가 한결 더 맛있게 느껴져요 일단 이 쫄깃탱탱한 밀떡은요 와 양념을 되도록 먹어가지고 어 조금 살짝 매운데 맛있고요 이 오뎅도요 음 역시 부산 어묵 음 근데 생각보다 좀 어 막 올라오는데 맛있게 매운데 자극적으로 매운 느낌이 있거든요 어 막 정소리에서 따나는 느낌 어 근데 맛있네요 음 중독성 있어 와 이거 매운맛으로 치면은 제가 여태 먹어본 떡볶이 중에 와 제일 매운 것 같은데 어 맵찔이분들은 절대 드시지 마시기 와 쓰으으읍 와 근데 기가 막히게 입에 쓰읍 쫙 감기면서 어우 주울 것 같애 여러분 우유를 미리 드시던가 중간에 우유같은거 드시면서 희석을 하셔야 돼요 오 왜 응급실 떡볶이인지 이유를 알 것 같고 정말 너무 매워가지고 맵즈리 분들은 절대 도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와우 중독성 쩔고요 이거 완전 쟁요템이에요 여러분 마침 4블러스 1, 8블러스 2도 있으니까요 득템 해보세요 그리고 순한 맛은 누구나 잘 먹을 수 있는 맛이거든요 이렇게 냉동임에도 불구하고 불지가 않는 누들 모양의 쫄깃한 밀떡 어묵의 고향 부산 어묵에다가 치즈 믹스까지 더해지니까 와 정말 이 소스가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건 많이 맵지 않으니까 즐겁게 더 맛있게 먹었네요 이거 완전 재구매각 정말 너무 맛있어서 강수드려요 구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해보세요